안녕하세요 원조TV 프로미 농구선수 홍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그냥 읽으면 돼요? 네. 봉환아 요즘 탈모 시작됐다. 너의 매력에 태어났습니다. 허웅.. 허웅 선수 수술을 제가 알아냈습니다. 얼굴도 잘생겨 군 농구하면 허웅이 질리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? 이거 원래 그런 거예요? 웅아 너 때문에 매일 비온다. 내 심장마비 비굴했으면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웅이를 보고 흘린 내 눈물이다. 웅이 선수 때문에 국어사전 개편됐대요. 웅얼에다. 웅이 얼굴 대단하다. 웅아 기억나? 예전에 같이 박물관 탈러 갔는데 경보 운리자마자 내가 조각상인 척 해서 나 혼자만 잡혀갔잖아. 기억나세요? 나겠어요? 웅아 너를 음기로 치면 레 아닐까? 돌을 지나치고 미치기 직견입니다. 웅아 한국은 삼면이 아니라 사면 바다라고 하던데 알고 있어? 동에서의 남의 허웅 사랑해. 이게 당첨된 게 아니라 떨어진 거라고요? 이게? 이거 대단하다. 했으면 그거 대단한 거 같은데. 알으시겠냐? 허웅에게 빠져. 허웅작 허웅작. 그렇게 했을 텐데. 이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?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모르실 것 같아서. 알아요.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세요. 수영아 준비해봤어? 네? 똑같이 따라할게요. 보여주시면 제가 똑같이 따라할게요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? 어떤 식으로 해야지? 아 준비 안 해봤는데? 형도 니가 랩을 한다. 허웅허웅허웅. 형도 니가 랩을 한다. 허웅허웅. 마지막 잠깐 하나 나왔어. 또 나왔다고요? 이거.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누군지 알아? 모르겠어 내가 해야지. 진짜ούμε. 두번째 조뉴 줘야ligt